흐흐흐 신작업 교과서 수학상 페이지 56쪽 중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보면 일단은 우리 복소수 복소수는 복소수 상등에 의해 일단 실수 부분은 항상 실수 부분과 같고 i로 묶여있는 허수 부분은 항상 허수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2x-4는 2와 같아야 하고 따라서 2x가 6이 되니까 x값은 3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인 x 플러스 y는 우변의 허수 부분인 마이너스 4와 같아야 돼요. 이때 x가 3이니까 대입해주면 3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가 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실수 x, y의 값 각각 구해주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 마찬가지로 지금 좌변의 실수 부분인 3x 플러스 y하고 우변의 실수 부분인 0하고 같아야 하고 그리고 좌변의 허수 부분인 x-y 플러스 8하고 우변의 허수 부분인 0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요거 3x 플러스 y는 0 x-y는 마이너스 8 잡은 다음에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 4x가 마이너스 8이므로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y는 0이므로 y값 6이 나오겠죠. 그쵸? y의 값, x값 각각 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이번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죠. 그쵸? 첫 번째 켤레 복소수란 허수 부분이 반대인 수로 얘기를 하고 그럼 1번 4 플러스 9i의 켤레 복소수는 4-9i 자, 2번 2i-√3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허수 부분인 2i를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2i-√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허수 부분이 있나요? 루트 5는?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도 똑같이 루트 5와 같아요. 자, 4번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 자, 허수 부분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3i 이렇게 되겠죠. 3번 다음을 a 플러스 b i의 꼴로 나타내어라. 1번 실수 부분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 실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이 5하고 여기가 플러스 1 실수 부분은 i가 없는 부분이죠. 그쵸? 그 다음 허수 부분은 i가 있는 부분 i로 묶어주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6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i가 되겠어요. 3번 1 마이너스 i 3 플러스 2i 전개 잘해주면 될 거고 전개해주면 3 플러스 2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i의 제곱 그럼 3 마이너스 i 그 다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랑 마이를 곱해서 플러스 2 정리해주면 5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1 플러스 2i 분의 2 마이너스 i 우리는 분모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도 싫어하고 허수가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분모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분모에 실수화를 해주죠. 그쵸? 그래서 분모에 켤레인 1 마이너스 2i를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똑같이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의 꼴이니까 합차 그래서 앞에 것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i의 제곱이 될 거고 지금 위에는 쭉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i 플러스 2i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1 빼기 4i 제곱이 될 건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위에 거는 지금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하고 2하고 2랑 만나서 여기는 지워질 것이고 마이너스 5i가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5i이므로 5 약분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i가 남게 되겠어요. 4번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판별식 이용하면 되죠. 그쵸? 판별식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판별식 똑같이 판별식이 0이면 이때는 중근 맞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돼요. 실근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얘를 이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자, 1번 다음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시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요. 판별식 써볼 건데 자, 우리 b가 짝수인 경우에는 4분의 d 공식을 쓸 수 있죠. 4분의 d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얘기하는 b 프라임은 누구냐면 b 프라임은 b를 e로 나눈 i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문제 판별식 써보면 b 프라임의 제곱 이거 반 나누면 마이 마이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잡으면 되고 2가 나와요. 0보다 크죠? 자, 판별식 썼는데 양수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에 대해서도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잡아보면 25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쵸?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1 음수가 나오네요. 음수가 나오므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어요. 두 허근 그 다음 이제 3번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번에도 b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 쓸 거고 b 프라임 b를 반으로 나눈 b 프라임의 제곱 36이죠. 마이너스 ac 36 빼기 36이므로 0 0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5번 문제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여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고 확인 한번 하고서는 문제 풀이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곱생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임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바뀌고 3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임으로 2분의 5 합과 곱을 하는 상태에서 다음 시계값을 구할게요. 1번은 두 근의 합이었으니까 3 2번은 두 근의 곱 구해놓은 2분의 5가 될 거고 3번 3번씩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자리에 곱 2분의 5 넣어주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대입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2분의 5 마이너스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네요. 4번 4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여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3 대입해주면 9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 2분의 5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9 마이너스 10이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 풀이 법 익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번 보면 x제곱 플러스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대로 제곱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보이면 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 수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변에 i만 남기는 거예요. 여기 양변 1을 곱하면 2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 우변에 i만 남기기로 했어요.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1은 루트 3i가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지금 거듭제곱과 관련된 애를 구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주게 돼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죠. 그쵸? 그럼 2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루트 3i 제곱하면 3i 제곱 i 제곱이 마이름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4가 0이 되고 4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4 양변 나눠주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 식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1번부터 살펴보면 x 제곱 플러스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x 제곱 플러스 x는 1 넘겨주면 되죠. 그쵸? x 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자 2번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얘를 어떻게 구하나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이 이 식이죠. 그쵸? 3제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식 일단 3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양변에 양변에 곱하기 그리고 양변에 곱하기 x를 해줄게요. 양변에 곱하기 x 해주면 이 식은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되죠. 그쵸? 아 x 제곱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가 0이래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3제곱 x 제곱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0인 i에다가 5x니까 5x인데 x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죠? 이 식을 만들려면 4x를 더해주고 1을 빼주면 돼요. 좌변 후변 같은 식인데 이 부분이 얼마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기 때문에 남은 건 4x 마이너스 1만 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계산하기 훨씬 수월해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실제로 x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4배의 x 자리에 x 값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대입을 해주고 계산을 하면 이게 약분이 돼서 2 그러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i 답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하는 과정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우변에 i만 남도록 좌변 우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서 만든 식을 갖고 출발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6번 문제도 정리를 한 후에 마지막에 뭔가를 대입한 것처럼 7번도 마찬가지예요. 식이 복잡하면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정리를 한 후에 대입. 첫 번째도 알파랑 베타에다 대입하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잘 살펴보니까 일단 항 4개지만 2개 2개가 공통인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앞에는 알파로 묶어주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그 다음 뒤에 2개는 베타가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베타에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어? 그러면 이 두 항에 또 공통으로 뭐가 잡혔냐면 알파의 켈레복수수 베타의 켈레복수수의 합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아이로 묶어주면 지금 왼쪽에 있는 시계는 알파가 남고 오른쪽에 있는 시계는 베타가 남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2i 알파의 켈레복수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베타의 켈레복수수는 1 플러스 2i가 되겠죠. 그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거 이 켈레 있죠? 켈레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통째로도 쓸 수 있고 분배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이거 더하기일 때만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나 심지어 알파 곱하기 베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알파 나누기 베타 통째로 켈레래요. 아이고 통째로 켈레래요. 이거 너무 크게 썼죠? 알파 나누기 베타 통째로 켈레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통째로 켈레가 잡혀있어요. 얘도 각각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 왜 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잡혔어. 그럼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알파 더하기 베타 1을 통째로 켈레래요. 소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켈레를 잡아주셔도 돼요. 계산해주면 합차가 나왔죠? a 빼기 b a 더하기 b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주면 되고 마일의 제곱은 1 빼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계산해주면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번째 알파 분의 베타 바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바 구하라고 했고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바 곱하기 베타 플러스 여기는 알파 바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곱해주면 대입해서 각각 곱해주면 마이 플러스 i 1 마이너스 2i 자 베타와 베타의 켤레 1 플러스 2i 이게 베타의 켤레고 베타는 1 마이너스 2i 그 다음 알파의 켤레복소수 마이 마이너스 i 그 다음 알파는 마이 플러스 i 쭉 정리해서 계산해줄게요. 그러면 일단은 분모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i 플러스 i 마이너스 2i의 제곱이 될 거고 지금 분자는 각각의 합차 1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4i 제곱 플러스 여기도 a 빼기 b a 플러스 b의 꼴이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주면 지금 i 제곱이 마이 1이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돼서 여기는 지워져요. 그래서 5i 분의 실수 부분 5 지금 위에는 마이너스 5i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5i 제곱에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랑 곱해줘서 플러스 5가 되겠어요. 그러면 5i 분의 10 i 분의 2가 되죠. i 분의 2가 되고 마지막까지 정리해주면 분모에 i 있는 거 싫어하니까 마이너스 i 위아래 다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i 곱해주면 마이너스 i 제곱이므로 1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i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번 문제는 시계값이 마이너스 이 i로 정리가 되겠네요. 8번 문제 복소수 z를 구하는 문제예요.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하면 z를 a 플러스 bi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소수이기 때문에 실수부분 허수부분 같이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i와 3 마이너스 i의 곱 플러스 z 반응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와 2 마이너스 i의 곱이 되겠고 이 값이 5다. 전개해주면 3 a 마이너스 a i 플러스 3 bi 마이너스 bi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2 a 마이너스 a i 마이너스 2 bi 플러스 bi의 제곱 얘가 5다. 일단은 마이너스 bi 제곱 플러스 bi 제곱은 지워놓고 그리고 우리 항상 복소수의 계산은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 나눠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i가 없는 것 3 a 플러스 2 a 끝났네요. 그 다음에 i가 있는 것 계산한 것 지우고 i로 묶어놓으면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정리하면 5 a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a 플러스 bi가 되고 이거 합시 5구나. 자 복소수 상등에 의하여 실수부분 좌변의 실수부분인 5a는 우변의 실수부분인 5와 같아서 a값은 1이 나오고 좌변의 허수부분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우변의 허수부분 없죠. 0과 같다. 라고 하면 되고 1 구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마이 플러스 b가 0이 돼서 b의 값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z는 z를 a 플러스 bi 라고 놓고 시작했죠. a 자리에 1 b 자리에 2 대입해주면 이렇게 1 플러스 2i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9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예요. 자 계산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계산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일단은 정리를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는 루트 마이너스 6은 루트 6i죠. 그쵸? 루트 6i 곱하기 루트 6i 더하기 루트 8 곱하기 루트 8i 더하기 루트 4i 분의 루트 16 요렇게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는 부분 뭐 해주면 되냐면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이 i이기 때문에 i를 밖으로 끄집어내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루트 6 제곱하면 6 그럼 6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맞죠?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8 8i가 되고 요 부분은 플러스 2i 분의 4가 돼서 일단 약분해주면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8i에다가 분모에 i가 있어요. 우리 켤레 곱해주죠. 위아래에다 마이너스 i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분모는 1이 돼서 생략해주면 되고 요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6i가 되니까 얘가 a 플러스 bi라면 a가 마이너스 6 b는 6이 돼서 b 마이너스 a의 값 6 마이너스 6이므로 12 요렇게 구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오늘 두 번째 풀이는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두 번째는 알아둬야 되는 거라서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 대 묶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죠? a가 b가 자 마마일 때고 0일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등호는 당연히 붙어요.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기억해주면 되고 루트 a분의 루트 b 이것도 자 루트를 한 대 묶어서 쓸 건데 요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한 경우 있어. 언제냐면 분모가 음수일 때예요. 요렇게 아래만 음수일 때 자 등호는 왜 안 붙었냐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에만 등호가 붙지 않아요. 요걸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지금 곱했는데 둘 다 음수인 경우죠.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 합쳐서 쓰면 돼요. 일단 루트 마육 곱하기 마육 그래서 36이 되는데 대신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했고 맞죠? 얘는 그냥 어떻게? 플러스 루트 루트 한 대 묶었으면서 마이너스 64 자 마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오지 않아요. 플러스 그 다음 요 부분 요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요 경우죠.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는 한 대 묶어서 쓰면서 뭐가 나온다?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래서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사분의 1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 요기는 루트 64이니까 8이 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요기는 마이너스 루트 4이니까 요렇게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아까 구항값과 같은 값이 나오죠. 그쵸? 요걸 알고 계산하면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요 내용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 그냥 한번 언급을 하였어요. 10번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스기 0보다 크면 되고 B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 써주면 되겠죠. B' 반으로 나눈 것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므로 K는 3보다 크면 되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최소값은 4 요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11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분의 합 3이구나 두 분의 곱은 A구나 요까지 올 수 있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했고 다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의 두 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그럼 두 분의 합 요렇게 두 분이 요거니까 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 분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임으로 B가 되겠죠. 그쵸? 자 이 네그를 이용해서 A, B값을 모두 구해볼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3 플러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임으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니까 A의 값 마이너스 4구나 구해주면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었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4임을 구했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12 아 요 값이 B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2구나 A값 B값 각각 요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합과 곱을 할 때 이차방정식 세우는 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워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은 0 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기억을 해주면 되고 요 내용을 가지고 12의 1을 보면 알파랑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지금 합과 곱을 알죠. 그쵸?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두 분의 곱은 0 요렇게 세울 수 있다고 했고 그럼 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그쵸? 알파랑 베타는 요 방정식의 해가 되고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라면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또는 반대로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라면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자 두번째도 마찬가지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합과 곱을 아니깐 알파랑 베타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워보면 X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X 플러스 곱은 0 요렇게 세워줄 수 있고 요때도 인수분해 안되니깐 X 구해보면 X는 우리 짝수공식 쓸 수 있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이란 비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뭐가 나오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되므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아이가 되죠. 그쵸? 요때는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2아이라면 베타가 2 마이너스 루트 2아이가 되고 또는 알파가 2 마이너스 루트 2아이라면 베타가 2 플러스 루트 2아이 요렇게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자 알아두면 좋을 아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요거 분모에 실수화 해주면 뭐 나오냐면 i가 나와요.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마찬가지로 분모에 실수화 해주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지금 분자에 있는 거 보고 따라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있죠. 요 루트가 있는 i는 이것은 제곱을 하면 i가 나와. 분자의 부호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루트가 있는 건 그냥이 아니라 제곱을 했을 때에요. 마이너스면 이거 제곱해주면 실제로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제곱해보고 네 제곱해보고 제곱한 i 규칙 찾아서 뭐 네 제곱, 여섯 제곱 다 구할 수 있지만 우리 수학은 항상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 z는 어떤 i죠? 요기 있죠? 제곱하면 i가 나오는 아이예요. z는 제곱하면 i야. 그러니까 z 제곱이 i다. 얘를 바로 파악을 하면 이것은 i 그 다음 것은 z 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i의 제곱. 이건 z 제곱을 세 제곱한 거니까 i 세 제곱. 그 다음 이 아이는 z 제곱을 네 제곱한 거니까 i의 네 제곱. 그 다음 이 아이는 z 제곱을 오 제곱한 거니까 i의 오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i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되고 i 네 제곱은 1 i 오 제곱은 i 네 제곱이 1이니까 i하고 같죠. 그쵸? 그래서 요거 네 개는 만나서 싹 지워지고 남는 건 i가 되겠어요. 13번은 z 제곱. 요 모양. 제곱한 게 i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면 확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요 2차 방정식이 실수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요. 그때 실수 m,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 근데 짝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4분의 뒤 써주면 되고 b 프라임은 반으로 나눈 것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m 플러스 a인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시해도 되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요렇게 되는데 얘가 항상 0이다. 전개해주면 m 제곱 플러스 e, m의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n이 0이다. 지워지고 자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죠. a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럼 a가 있는 부분과 일단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써볼 건데 a가 있는 부분은 여기 m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a가 없는 부분 m 제곱 마이너스 n 요렇게 돼요. 자 이 값이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자 a로 묶여있는 부분 이게 뭘 같은지 이 식을 만족하려면 이 묶인 부분 0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니까 a가 없는 부분도 0이 되면 되죠. 그쵸? 따라서 2m 마이너스 4의 값이 0이므로 m의 값은 2가 나오고 m의 값이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n의 값이 0이니까 n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 값 m 값과 n 값 각각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문제 조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pq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보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p 일단 두근의 곱은 q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이거밖에 없죠. 그쵸? 근데 가에서 보니까 알파 베타 pq는 알파 베타 pq 모두 자연수인데 50 이하의 자연수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 라고 했고 나에서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 했는데 우리 약수가 3개의 수는 어떤 수냐면 어떤 수들이 3개의 약수냐면 약수가 3개의 수 후보 제곱수예요. 제곱수들이 후보가 돼요. 모든 제곱수가 약수가 3개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능한 후보들 50 이하의 자연수인데 제곱수 1은 안 돼요. 3개의 약수가 아니니까 근데 2의 제곱 4 4는 약수가 어때요? 1하고 2하고 4 약수의 개수 3개죠. 그쵸? 맞죠? 제곱수면서 후보가 제곱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제곱수가 되냐?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돼요.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인데 2가 소수죠. 그쵸? 그 다음에 소수의 제곱이라고 했죠. 3의 제곱 9죠. 약수의 개수 1, 3, 9 이렇게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수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 일단 4는 소수가 아니니까 안 되고 그 다음은 5의 제곱인 25 그럼 1하고 5하고 25를 갖게 되고 또 하나만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 다음에 6 안되고 7 7이 소수니까 7의 제곱 49가 1하고 7하고 49 이렇게 약수를 3개를 가져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는 전부 다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는 수들의 후본데 자 더했을 때도 더했을 때 합이죠. 합도 곱도 50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알파랑 베타는 4하고 9가 돼요. 왜냐면 4하고 25를 가지고도 더했을 때는 50이 안되지만 50 이하가 되지만 곱했을 때는 100이 되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쵸? 가능한 건 4하고 9밖에 없고 주근이 4하고 9다. 따라서 알파 베타가 각각 4하고 9가 되는 거고 따라서 P의 값은 두 분의 합이니까 13 Q의 값은 두 분의 곱이니까 36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56쪽부터 58쪽까지 중단원 마무리 모두 마쳤는데 이 안에는 판별식 금과 개수의 관계 등등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